이 동영상에서는 독일로의 모든 시제를 설명합니다. 그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어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동사입니다. 오미가 EN이면 동사 원형임을 나타냅니다. EN을 지우면 모든 문법의 형태를 만들기 의한 어간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동사 1과 동사 2의 개념이 있습니다. 동사 1만 활용됩니다. 활용이란 어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동사 1은 주절에서는 문장의 두 번째 위치에 의문문이나 명언문에서는 첫 번째 위치에 종석절에서는 맨 마지막 위치에 있습니다. 동사 2는 항상 동사 원형 또는 과거 문사 형태로 문장 끝에 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Das Presence 현재형 영어의 현재형과 비교해보면 알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현재형은 활용된 동사 1 형태입니다. 어간에 내게 꼬리 중 하나를 축하합니다. 제가 을 도 스 에 시 에 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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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st, er, sie, es, ihr, t, wir, sie, sie, alle, 은. 동사원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machen, 하다, 만들다, kommen, oder, sagen, mal하다. Ich mache, 나는 한다, 나는 하고 있다, 나는 만든다, 나는 만들고 있다. Du kommst auch. Nodo 오는구나. Er sagt es. 그는 그것을 말한다, 말하고 있다. 또한, 동사가 연속적으로 많은 자음을 갖추는 경우와 특수동사 범주에 속하는 강변화동사나 화법조동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축하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변화동사라면, 이건에 모음병화가 있습니다. 분리동사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부분이 동사일이면, 변할 수 없던 접두사는 동사이의 자리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 anmachen, 켜다, ankommen, 도착하다, ansagen, 알리라, ich mache es an, Kinder, 기고 있다, du kommst an, 너는 도착한다, er sagt es an, 아린다, 아리고 있다. 이 시제는 일반적인 과거형처럼 사용됩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영어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요형은 두 개의 동사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시제는 haben, 있다, 이라는 초동사를 동사일 로, 본동사를 과거분사로서 동사일 로 가집니다. 과거분사, partitiv2, 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플러스, 어간, 플러스, 약변화동사에서는, 즉, 강변화동사에서는, 은. 특정 접두사의 몇 가지 주각 규칙과 강변화동사에는 무음병화나 불규칙성이 있습니다. 장소나 상환일 바꾼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라면, haben, 대신, sein, 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machen, kommen, sagen. ich habe es gemacht. 했다, 만들었다. sie ist gekommen. 도착했다. wir haben es gesagt. 우리는 mal 했다. der Imperative 명령형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하는 문법 형태입니다. 명령형은 하나의 동사를 갖추는 구초입니다. 주어 없이 어간만을 문장에 시작해 둡니다. 더 부드럽게 말하려면 이 거리를 축하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에게 말한다면 복수형의 지어미가 축하됩니다. 예. machen, kommen, sagen. Mach die Hausaufgaben. 숙제를 해라. Komm nach Hause. 집에 오세요. Sag es nicht. Malhatsima. 강병화 통사라면 현재 형에서와 같은 모음 병화가 일어납니다. 높이 말의 경우 다른 방법이 사용되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병서문에서의 통사일과 주어의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예. 지게임. 당신은 갑니다. 겐지. 가세요. 겐지? 당신은 가시나요? 다음은 미래형입니다. Futur eins. 대부분의 경우 미래는 현실형으로 표현되지만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싶다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동사를 갖추는 구조입니다. 동사일은 verden 이라는 초동사입니다. 동사일은 본동사원형입니다. 예. machen, kommen, sagen. er wird es machen. 할 것이다. wir werden kommen. 올 것이다. ich werde es nicht sagen. mal하지 않을 것이다. modal verben 화법초동사 화법초동사의 여섯 개를 아는 것은 다음은 문법을 만드는데 특히 변이합니다. 화법초동사는 대개 두 개의 동사를 갖추는 구조입니다. 동사일은 초동사이고 동사일은 포동사의 통사원형입니다. 화법초동사는 단서에서 어간이 변하기 때문에 이 어간을 외워둬야 합니다. 활용도 다릅니다. ich, er, sie, es 어간만 du, st, ihr, t wir, sie, sie, alle, 은 이 어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나올 많은 시제에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면 wollen 하고 싶다 müssen 해야하다 können 할 수 있다 ich will essen 먹고 싶다 er muss gehen 가야한다 wir können es versuchen 시도할 수 있다 Konjunktiv 2 Ersatzform 접속법 이식의 대형형 접속법 이식은 공성하게 말하거나 구미나 주축과 같이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되게 간단한 대형형 문법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두 개의 동사를 갖지는 구문입니다. 동사일은 würden 이라는 초동사입니다. 동사일은 본동사 원형입니다. 예를 들면 machen, kommen, sagen ich würde es machen 할지도 모른다 würden Sie kommen? 오시고 싶니까? er würde es nicht sagen 말하지 않을 텐데 Preteritum 과거형 이 시제는 주로 정식 동일어와 그 말에서 과거를 표형하는데 사용됩니다. 하나의 동사를 갖지는 구문입니다. 어간에는 이 어미를 축하합니다. T의 소리로 알기 쉽습니다. alter ich, er, sie, es, t, du, t, st, ihr, t, t, wir, sie, sie, all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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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machen 강변화 통사의 경우 방법이 다릅니다. 강변화 통사는 기억해야 할 과거형 어간이 있습니다. 과거형 어간은 일반 어간에 모음평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법 주동사의 어미를 축하합니다. ich, er, sie, es, 어간만, du, st, ihr, t, wir, sie, sie, alle, en. 예를 들어, sehen, 보다, kommen, 오다, halten, 붙잡다, 멈추다. ich, sie, was, da, er, kam, was, da, wir, hielten es, 잡았다. Konjunktiv 2. 접속법 이식 이것은 공성하게 말하거나 의미가 주축과 같이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나의 동사를 갖추는 구문입니다. 약변화 통사에서는 단순한 과거형과 동일합니다. 강변화 통사에선 과거형 이근을 이용하는데 어간의 저펀제 모음이 변모음화될 수 있다면 음을 아우드로 써야 합니다. 그 후, 이와 화법의 조 동사의 어미를 축하합니다만, 그때 두 배의 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ehen, kommen, halten, ich sehe, 봤을지도 모른다, er käme, 봤을지도 모른다, wir hielten, 멈췄을지도 모른다. 다른 시제를 접속법 이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사일 접속법 이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Konjunktiv 1. 접속법 이식 이것은 간접화법에서 사용되는 시제로 발론의 거리를 두거나 충립의 입장을 주의할 때 사용합니다. 이 하나의 동사를 주의하는 구문은 삼인싱탄소에만 사용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간, 프로수, 이 입니다. 예를 들어, machen, kommen, haben, 있다. er mache es, 하고 있다고 한다. sie komme, 온다고 한다. der Mann habe ein Bad. 남자는 수험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다른 시제를 접속법 일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사일 접속법 일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das Passiv 수동te 수동te는 주어를 말하지 않거나 고이 언급하지 않고 문장의 목적어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용됩니다. 두 개의 동사를 갖추는 구문입니다.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일으로, werden을, 동사일으로, 본 동사의 과거 문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machen, lesen, 이따, sagen. es wird gemacht. 행해 진다. der Text wird gelesen. Text은 일교진다. das Wichtige wird nicht gesagt. 중요한 것을 말해 지지 않는다. 통사일을 다른 시제로 바꾸므로서 수동형 문장을 각각의 시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das Plusquamperfekt 과거완요형 이 시제는 과거에 무언가가 다른 것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표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영어의 Best Perfect와 같은 의미를 갖추고 같은 구추를 주의합니다. 두 개의 동사를 갖추는 구추입니다. 동사일은 왕요형의 주동사처럼, haben, 과, sein, 이따만, 그 과거 형태인, hatten, 있었다, 과, waren, 이였다, 입니다. 동사일은 본동사의 과거 문사입니다. 예를 들어, machen, kommen, sagen. ich hatte es gemacht 했었다 wir waren gekommen 왔었다 sie hatte es gesagt 말했었다 왕요형과 마찬가지로 장소나 상황을 바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라면, 하튼, 대신, waren, 을 사용합니다. FUTURE 2 미래왕요형 이 시제는 미래의 무언가가 끝났음을 표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주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 개의 동사를 주의하는 구축입니다. 동사일은 미래형과 마찬가지로 werden 입니다. 동사일의 의지에는 본동사의 과거 문사가 오고 그 뒤에는 haben이나 sein의 동사원형이 이어집니다. 예, machen, kommen sagen ich werde es gemacht haben 했을 것이다 sie wird gekommen sein 왔을 것이다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r wird es ihm gesagt haben 그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에게 말했다고 가정한다 이상이 독일어 시제의 모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물규칙 동사의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haben, 있다, sein,이다, werden, 되다 이 동사들은 안기를 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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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